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읽을 때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사이들과 백성의 지도자들과 율법학자들과의 관계는 매우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과의 관계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러한 율법을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성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약속된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예언서에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메시아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었을 것이지만 말입니다 지도자들과 사제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아적인 약속의 실행을 기다렸습니다 이러한 신비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불신을 지녔습니다 이러한 지도자, 백성의 지도자들, 선택된 지도자들은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물론 말로는 하느님께 예라고 했지만 그들의 활동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늘 복음에서의 비유에서 드러나는 첫 번 그 아들의 모습입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갑니다 장로들, 백성의 지도자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메시아가 도래하기를 간청하며 기도했지만 그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은 참 중요합니다 즉 현대 하느님의 백성과 구원자이신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 현대 하느님의 백성은 나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이 미사와 하느님의 말씀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지혜롭고 정직한 사람들로 불려야 하는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들은 여기에서 등장하는,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두 아들 중에 누구를 닮았을까요? 처다들일까요? 둘째 아들일까요? 우리는 예 라고 대답했습니다 세례를 받았고 견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당, 세례대장에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교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명성체를 하면서 신앙 고백을 했고 견진성사를 받으면서도 신앙 고백을 했고 많은 경우에 신앙 고백을 했지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정말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예 라고 대답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신앙은 그저 전통적인 관습으로 이어가는 것이 아닐까요? 집축복을 받고 가끔씩 미사에 참여하고 우리들의 자식들에게 세례를 주고 이런 모든 것을 알지만 정말 우리들의 양심 우리들의 양심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낙태를 자행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정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는 것일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앞에서 말입니다 가끔씩 아주 간단한 기도를 하면서 하느님을 기억합니다 어쩌다 기억하지만 그것이 전통 관습에 의한 것은 아닌지 이런 어쩌다 하느님을 기억하고 단순한 간단한 기도 속에서 하느님을 기억하지만 나머지 생활은 욕설과 피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축제일, 축일, 일은 재미있게 지내지만 모든 참회와 단식과 절제는 매우 어렵게 느껴집니다 진심으로 단식합니까? 현대, 단식하고 있는 사람이 진심으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카톨릭 신문 카톨릭 신문은 노인들 신문야라고 젊은이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성서적은 지나치게 비싸서 사서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르노, 잡지나 혹은 그 외에 이와 유사한 것들은 많은 돈을 지불하고도 구입합니다 자, 그런 우리가 크리스도교 신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에 속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들의 활동은 어디에 속하는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싫고 좋은 것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등장하는 이러한 창녀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하나요? 그렇게 싫고 좋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복음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입니까? 세리들과 창녀들 그들이 하느님의 왕국에 나보다, 여러분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면 우리 기분이 어떨까요? 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 복음 말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복음에서 친절한 혹은 미사 요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세리와 창녀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하시는 스타일을 통해서 당시의 사람들의 의식을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세리와 창녀들에 관한 불합리한 생각들을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 현대 우리들은 부정한 사람들, 죄인들 혹은 죄를 많이 진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불러주기를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까? 며칠 전에 저는 교황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죄인들이 훨씬 더 쉽게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매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그물과 같습니다 그 그물 속으로 여러 다양한 물고기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푸른 초원과 같습니다 푸른 초원이지만 동시에 거기에는 푸른 초원에 밀도 자라고 독초도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독초다, 내가 밀이다 라고 서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나라는 남녀 모두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사회계층과 모든 시대 사람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약하고 강하고 모든 사람들, 바른 사람들, 죄인들 모두가 그 그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의를 지키는 신자들이건 약한 신자들이건 앞으로 전진하는 신자들이건 넘어진 신자들이건 모두가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 말씀은 우리들에게 희망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희망, 그것은 어떤 누구도 배제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서는 어떤 누구도 배제당하지 않는다는 희망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세리와 창녀들, 그들이 하느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참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나와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아웃싱 성인을 기억해 봅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세상에는 모두가 멀리 자기 자신으로부터 떠나고 있지만 좌우로 돌아올 필요가 있다 편안하기 위해서 내면의 침묵으로 돌아가서 이 속세 시끄러움 속에서 그 태양의 빗줄기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의 성지 안에 머물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양심의 성지 안에서 놀라우신 어마어마하신 하느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법을 깨닫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양심이 인간을 향해서 말을 시작했을 때 이것만큼 공포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죄와 잘못들을 말하면서 우리는 그 우대한 법 앞에서 우리는 심리적으로 공허해져 버립니다 삶의 스타일 하느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주민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바오르 성인은 언급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한 가지 생각만 머물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인도 유태인도 아닌 우리 모두는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행동이 바로 이런 척도까지 올라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일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느님의 말씀에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하느님의 위대한 사랑을 일치 맙시다 수없이 우리들을 용서하신 이유는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창녀들을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멀리 떠나가 버렸습니다 죄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창녀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눈이 멀었었습니다 그런 눈먼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하느님의 법을 따른다고 나섰던 것입니다 노스테이프스키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작품은 예술 작품이다 라고까지 합니다 걸작품입니다 세계적인 걸작품이죠 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1500년경에 종교재판장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깜짝 놀랄 일을 당합니다 어느 날인가 자신의 사무실에 이 방연이 들어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 크리스도다 라고 했습니다 왜 오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내가 너에게 경고하기 위해서다 더 이상 사람들을 고문하지 마라 더 이상 그를 사형에 처하지 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재판장은 당신의 복음을 거부하고 당신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복음은 사랑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다 사랑으로 수호해야 한다 그러자 그 재판장은 무지하게 화를 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나에게 오지 마십시오 하늘로 돌아가십시오 우리들을 내버려 두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정의의 잣대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현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약 우리들 앞에 발현하신다면 우리들의 법정에서 또 아마도 이러한 종교 재판장과 같은 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도 그때처럼 같은 답을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늘로 가주세요 우리들 마음대로 알아서 할 테니까요 라는 답 말입니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 안에 사랑의 불이 꺼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언하지 않습니다 증거하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보다 규정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결혼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식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안에 예수님 사랑은 없습니다 그저 결혼식은 완벽해야 합니다 축제, 잔치를 완벽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성사는 약해져 있습니다 이런 결혼식, 이런 축하연을 할 때는 이런 예복을 입어야 되고 저런 것을 입어야 되고 이런 가방을 들어야 되고 저런 구두를 신어야 한다는 등 완벽한 축하연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성사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늘나라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 먼저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들보다 훨씬 더 앞서서 하늘나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꼴찌입니다 하느님의 나라에 가는 그 줄에서 말입니다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멘